어리석은 농부 인도의 어떤 농부가 논으로 개관한 땅에 변흥사를 지었는데 논에 된 물이 많은 양분을 제공해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농부는 자신의 논에서 나오는 물이 다른 논으로 흘러가 그 논까지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못마땅하고 심통이 났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논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. 하지만 나갈 곳이 없어 고유된 물은 별을 썩게 했고 그해 결국 한 털의 쌀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가 보입니다. 그 하나를 가지려고 온갖 욕심을 부립니다. 눈앞에 보입니다.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면 될 것 같아 누구도 배려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하나는 열 개 중 하나였고 눈앞에 보였던 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. 이렇듯 욕심은 어리석은 생각을 낳고 어리석은 생각은 결국 화를 불러옵니다.